네 캐럿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븐틴은 보다 많은 아동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친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세븐틴과 캐럿이 팀 세븐틴으로서 교육의 피리를 함께 공유하여 더 많은 전세계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속가능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유네스코와 함께 모잉투게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명인 보잉투게더는 캐럿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보잉세븐틴처럼 앞으로 나아가자는 진취적인 의미와 함께 세븐틴의 대표적인 배송인 가치가유의 투게더에서 명감으로 하는데요. 세븐틴과 캐럿이 모두 나아가는 기회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면 통화를 같이 만들어가자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보잉투게더라는 말대로 우리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모두가 똑같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 가지도록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배움을 통한 기쁨을 빌 수 있을 것이랍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잉투게더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갈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함께 목소리내어 우리의 미래 그리고 미래사대들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우리를 세계화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이루어져서 대화와 행동을 가능하게 학교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삶, 주변, 사회 그리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원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잉투게더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배움의 여러 가지의 미래를 깨닫고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교육을 받아 배움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희망 가득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모잉투게더윗 세븐틴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